친구들 안녕 오늘 꾸미와 함께할 말씀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원서 11장 25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잠원서 11장 25절 말씀 아멘 다른 사람을 돕는 친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언제나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